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금호 얘기입니다. 금호 얘기 여러분들 뭐 금호 얘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또 왜 싸우나 싸우는 건 맞나 뭐 그런 얘기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제 3자의 입장에서 재벌과 암투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재벌과 암투라는 게 막장 드라마 부에서 많이 나오지만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좋아하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제가 이만큼 여러분들 준비를 했어요 보이십니까? 글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힘 빡 주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약간 영화 본다 유튜브 영상 본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장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는 클리제들이 있죠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거 레전드죠 그리고 점 찍고 다시 살아나기 이야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 신생아 바꿔치기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같이 잘 지내보려고요 뭐 이런 명자를 남긴 막장 드라마들의 역사가 있는데 아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 합성인 줄 알았는데 합성이 아니래요 난리도 아닙니다 뭐 이런 게 있네? 이거 뭐 옛날에 매직 키드 마술이 볼 때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무엇보다 제일 또 재밌는 거는 재벌가의 암투 아니겠습니까? 막장 드라마 보면 에이 세상에 뭐 저런 집안이 어딨어 저런 내용이 어딨어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하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건 어딘가에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금호그룹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삼촌 조카 사이의 금간금호석화 또 집안싸움을 한다 상당히 흥미로운 건 이거죠 또 집안싸움 집안싸움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호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면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금호그룹을 만들고 나서 1984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자녀를 후계자로 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많으니까 이 세대가 지분을 골고루 나눠가지고 형제가 돌아가면서 경영권을 승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하고 후계 방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 박성용 전 회장이 일남이기 때문에 이대로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게 1996년도에 위임을 합니다 고 박정구 전 회장에게 이남에게 위임이 됐는데 근데 이분이 좀 빨리 사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그러니까 맡은 지 한 6년, 7년 정도 만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삼남이 이제 취임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일남 고 박성용 회장 큰형님이 살아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명예 회장직을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사형제가 주식을 균등하게 우리가 배분하자 그러니까 일남, 삼남, 사남, 오남까지 균등하게 보유하자 그리고 임기는 10년, 정년은 65세로 정하자 그래서 잘 나누자 이렇게 지침을 포함해서 형제 공동경영 합의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2005년에 또 사망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삼남 박삼구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걸 잡게 되는데 그때 기존 합의서의 65세 정년 65세의 최장 10년 임기 이 조항을 삭제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남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안 그래도 형이 경영하는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대요 대우건설이라든지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무리하게 인수하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그런 거를 제기를 하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일으켰는데 이 두 사람의 이제 그때의 조금은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그런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는 금호아시아나그룹 한 덩어리 금호석유화학그룹 한 덩어리 이렇게 나뉘어서 삼남과 사남이 맞게 됐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이런 것들이 좀 무리하게 인수를 했다가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승자의 저주에 걸려서 다 결국 매각을 또 하게 됩니다 샀다가 바로 팔아요 이거 얼마나 슬픈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두 회사가 확실하게 갈라서게 됩니다 이쪽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이쪽은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확실하게 좀 갈라서게 됐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아시아나항공까지 결국 작년 연말이었나요 확실하게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이쪽은 지금 양쪽 팔이 좀 잘려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도 이쪽은 금호석유가 그래도 선방을 계속 해주면서 나름대로 좀 대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의 금호석유화학은 뭐 금호, PNB화학, 미스이와학, 풀리겔, 페트로 그러니까 석유화학 섹터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그룹이 되었고 이 박찬구 회장을 필두로 3명의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경영 수업을 받아가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3명이죠 그런데 사실 박찬구 회장의 자녀는 3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는 박철환 상무는 그 2002년에 사망했던 고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박준경 상무와 박주영 상무가 박찬구 회장의 아들과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그 중에 한 명과 삼촌과 조카 사이에 금이 가면서 이제 집안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에서 보는 그 재벌과의 암투가 실제로 약간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언급을 했냐면 박철환 상무가 금호석화 측에 주주에 대한 파격적인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 보통 주는 1500원에서 11000원으로 와 우선 주는 1550원에서 11100원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금호석유화 올해도 계속 주가 올라가고 있고 화학업종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야 빨리 많이 나눠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그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니까 주주 제한권의 행사를 하는 건데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와 관련해서 내가 주주 제한권을 행사하고 싶다 배당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사도 뭐 교체해라 더 제대로 된 사람들로 교체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거고요 기존 대표 보고자와 공동 보유관계 해소하고 특별관계를 해소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이제 이 집안의 가족 경영체제와 나는 특별관계가 아니다 뭐 그런 거를 선언하는 동시에 사실 주주 제한권을 행사하려면 그 특별관계에서 벗어나서 일반 주주가 돼야 주주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박철환 상무 입장에서는 자 금호석유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도 늘리고 이사도 교체하고 뭐 어느 정도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 집안 싸움 어 이거 경영권 다툼 아닐까 라고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배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죠 박창구 회장이 6.69 박준경 상무가 7.17 박주영 상무가 0.98 이거 다 더하면 한 14대거든요 근데 박철환 상무는 보시다시피 10입니다 14대 10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100 중에 14대 10은 진짜 빙사는 일각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진짜 경영권 다툼이라면 근데 IS동서 임원진이 금호석화의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중견건설업체 IS동서 임원진이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매입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들였다 어 업계 일각에서는 사모펀드도 같이 금호석화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참여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IS동서는 이에 관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 임원 일부의 지분 매입은 단순히 개인 투자 차원이다 법인 차원에서는 안 했는데 임원이 누군가가 하기는 했나 봅니다 그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기사가 보면 1월 28일에 나온 기사 IS동서뿐만이 아니라 사모펀드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었죠 ENFP와 일부 운용사도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이에 관해서 내용을 봤어요 이미 IS동서의 매입사지실은 알려져 있었다 3에서 4% 정도를 매입해서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아까 10대 14였는데 이거 합치면 이게 만약 박철환 상무 쪽에 붙으면 14대 14 바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워지죠 여러분들 어 그런데다가 이제 IS동서의 권민석 대표는 IS동서 창업주 권여군 회장의 아들인데 권민석 대표와 박철환 상무는 나이가 같고 같은 학교 출신 이야 이거 뭐 의미 부여를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뭔가 흥미롭네요 그와 동시에 ENFP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재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왜냐하면 IS동서가 투자한 사모펀드 대부분을 설계하고 관리했던 곳이기 때문에 박철환 상무의 뭔가 인연이 있는 그 IS동서의 대표와 그리고 그와 인연이 있는 사모펀드가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제기를 했었고요 이게 뭔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랑 예 여기 엄마와 아들과 딸이 합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첫째 딸이 사모펀드랑 유력주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3대3으로 이렇게 겁나게 붙었던 그 한진칼의 전쟁이 기억이 나는데 이 사진만 바꾸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박찬구 회장과 아들과 딸이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박철환 상무와 혹시라도 모를 그 사모펀드 혹시라도 모를 그 IS동서가 연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사실 이때 당시에 한진칼의 주가 진짜 묻지마 상승을 했었거든요 거의 2018년에 1만 5천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11만 천원까지 고점까지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금호석유화학도 4만 3천 8백원에서 지금 28만 8천원이 됐는데 과연 진짜 한진칼처럼 10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미스테리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IS동서에서는 또 IS동서에서 지분 매입을 한 걸 갖고 금호석화에서는 뭐 우리 그런 거 긴장할 거 아니야 유의미한 수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영권 분쟁 전망에 대해서 에이 그거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냥 뭐 단순히 일반 주주가 그 정도 주주 제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IS동서의 오너인 권효군 회장의 아들인 권민석 대표 이사가 이 사람이 그 박철환 상모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 웃기다고 해도 되나? 권 회장 그러니까 권효군 회장이 지난해 한진그룹 지분 투자를 통해 경영권을 공격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의 동생이랍니다 아까 보셨죠 사진? 이 사람이 이제 권효군 IS동서의 회장 그러니까 그 대표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권홍사 반도건설의 회장입니다 이 사진 뭔가 어디 가세요? 본 거 같지 않나요? 이 사람의 동생이 아까 방금 보셨던 권효군 회장이고 여기 보셨는데 여기 유력주죠? 여기 여기 이 사람이에요 야 이 집안이 또 이거 뭔가 혹시라도 냄새를 맡은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또 연합이 된다면 이제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진칼과 비슷한 주가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호소교화학의 지분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박준경 정부 박창구 회장 박철환 상무의 내용은 우리가 아까 정리를 해봤고요 기타가 68.2인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국민연금이 어떤 편을 드느냐 아마 이런 기사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3월 주주총회라고 하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리포트도 한번 정리해보면요 간단히 SK증권의 박한샘 연구원이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금호소교 경영권 분쟁 점화로 확대될 주가 변동성 그래서 결국 결론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고 주주총회 결과 3월에 나올 건데 과거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빗대어볼 시 펀더멘털과 무관한 주가 변동성을 보였음을 감안해서 본업 이해의 요소로 인한 주가 움직임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다 이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리포트 삼성증권의 조현열 애널리스트가 준비한 금호소교의 리포트는요 경영권 분쟁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귀결될 것이다 여기서도 3월이 첫 번째 표대결이기 때문에 3월 중 열릴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전망이고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으로 귀결될 것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것이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상 최대 이익을 시현하면서 평균 20%의 ROE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호실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배당 확대와 같은 주주친화 전체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죠 그래서 심지어 목표 주가를 38% 21만원에서 29만원까지 상향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SBR, SM, BD 스프레드, SM 스프레드, 페놀 및 아세톤 가격 추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금호석유 화학의 실적 측면에서 분명히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특히나 이거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라텍스 장갑 이거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죠 그걸 실제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금호석유 화학의 실적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진짜 10배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처럼 좀 변동성을 계속 가져갔다가 또 올라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기훈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감상하십시오 사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가슨토 Elder 또 올라간離 자막 제공현 자막 제공헌